두 곡이 사실 마지막으로 남아서 너무 아쉬워요. 그런데 이렇게 모델소녀 멤버인 츄와 함께해서 괜찮고 두 배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가 3년 동안 정들었던 멤버와 소프가 있기를 인생을 할 때가 힘들어서 두 배로 아쉽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파이팅! 오늘은 저희가 연어를 따서 멤버들과 함께 드라이드로 가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저도 그냥 이제 연어를 따서 선생님이 단바다를 가지고 싶어서 우리 거를 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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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